이번에는 피부의 젊음을 되찾아줄 미나리 활용법, 미나리 전입니다. 미나리에는 피부의 건강을 지켜줄 필라보노이드 성분과 특히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한데요. 이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전으로 만들어 먹었을 때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피부 외출을 위해서는 미나리를 기름과 함께 익혀서 섭취하라. 미나리를 잘게 썬 다음 찹쌀가루와 달걀을 넣고 섞어 반죽을 만들어준다. 그런데 그때! 그것도 들어가요?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.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. 바로 굴인데요. 굴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살결을 하얗게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굴을 미나리와 함께 섭취하면 피부 노화 방지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피부 외출을 위한 최상의 조화! 미나리와 굴! 미나리 전 반죽에 굴을 더한 다음 기름을 두른 편에 한입 크기로 올려 노릇노릇 붙여주기만 하며 지용성 비타민 성분들이 피부에 쏙쏙!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미나리 전이 완성된다. 회춘에 도움을 주는 천연 항산화제 미나리! 하지만 칼륨이 다량 함유돼 있어 신장질환자는 주의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3종, 30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. 이러한 CHANNEL 감사합니다.